재료했어요 그거... 음구가... 잠그는 그거는 아니고 놀고 안하고 안녕 안녕 네, 이거 고거 풀란다 보니까 어? 그냥 그날 빠지면 잠금당은거죠? 그날 접수치면 안해요? 제가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저거 뭐야? 뭐 그날 놀려면 나를 찾아와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곧 전주 곧 전주 곧 전주 곧 전주 곧 전주 아, 제발. 제발. 아니, 잠깐만. 야, 꿈꾸. 야, 나. 맞아. 아, 구성받을 것 같아. 인형. 아니, 너희가.... 왜 이렇게, 깜짝아 봐요. 약간, 아, 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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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 온다고 그러면, pos국에서 차찰됐어요. 아니, 잘 못해. 나, 잡아. where'd you go? 여행이 있었는데, 대척은이? 내 차례대. 진짜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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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지금 칠칼한거야 그럼 칠칼한거야 해도 이렇게 파가 좋아진다 전문용어로 그런지 발색이 왜 있을까 진짜로 네 , 그러면 최대한 그리핸 40,000원 2,350원 아 됐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